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2월 26일자 문화시문 온라인 반 일면에는 부산고등학교 동문 500여명 김명수 대법원 내 좌편향 이례적 비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 500여명이 지난 12월 20일 같은 학교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좌파 편향적 판결과 대법원장 공간 리몰을 위한 예상 전용 문제 등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월 20일 날 발표한 것을 문화일보가 12월 26일 날 확인하게 된 겁니다. 고교 동문들이 같은 학교 출신의 대법원장이나 국가의 기관장을 비난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동문들이 분격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구속은 그 근거가 아주 희박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에 이로인 적폐청산이란 명분하에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일 뿐이다. 그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승만과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민족 반역자로 보도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쪽이 동수일 때 캐스팅보트로 행사함으로써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기회를 한 거죠. 친일파 독재자 미국의 꼭두각시로 어떻게 두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매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500여 명의 부산고 동문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다음 질문은 좌편향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치유될 수 있는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 사람들은 좌파에 경도되는가 왜 사람들은 좌익에 빠지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분석한 학자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스탠포드 대학교의 후보연구소에서 활동했던 토마스 소웨일이라는 학자입니다. 그같이 비전의 충돌이라는 책은 좌익과 우익의 뿌리 깊은 갈등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마 현재 한국에서는 절판됐기 때문에 중고시장에서만 구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한번 다음 시간 되시면 읽어볼 만한 책이 비전의 충돌입니다. 좌익과 우익은 어떻게 다른가 왜 그들은 충돌하는가 이런 문제를 참 잘 다룬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좌파나 우파나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런 분들이라면 버트란트 러셀 경의 명언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마치 여름날의 파리들처럼 자신을 쫓아다니며 기운을 도두어주는 신념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다. 여기에서 신념이란 것은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합니다. 또 세계관을 이야기하죠. 좌파의 신념 우파의 신념 좌파의 세계관 우파의 세계관입니다. 좌파와 우파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방법과 이해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에 대한 비전도 완전히 다릅니다. 좌익과 우익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가정이 다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상, 이상적인 세상에 대한 이상향, 목적지, 종착력, 궁극적 지향점, 그리고 비전 이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요. 토마스 소엘은 좌파들은 무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무제약적, 한계가 없는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파들은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다, 한계가 있는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좌파와 우파가 모두 다른 안경, 다른 신념, 다른 세계관, 다른 이데올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다른 안경을 갖고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신념을 갖고 보면 다르게 보인 거죠. 좌파들은 인간의 본성은 완벽해질 수 있다, 사상교육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간의 본성은 완벽함에 다가갈 수 있다, 말랑말랑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유익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좌파와 우파가 크게 갈리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복하고 더 큰 사회적 이익에 헌신하고 이를 위해서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좌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입에 물고 다니는 단어가 연대입니다, 연대. 우리가 연대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어김없이 좌파들은 연대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가정은 그들에게 뭘 주는가 하니까 무한정한 무제한적 비전, 이상사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무제약적 비전이다,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소웰은 좌파를 두고 무제한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상주의자들이 많은 겁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우파들은 인간의 본성은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자신의 사적 이익에 대한 그런 욕망이라는 것은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비전 역시 우파가 갖고 있는 비전은 제한적 비전입니다. 제약적 비전입니다. 제약적 비전. 그러니까 좌파는 무제약적 비전, 인간 본성은 완벽해질 수 있다. 우파는 제약적 비전, 인간 본성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인간의 의지에 대한 도덕적 비전을 찾고 무제한적 비전은 더 고귀한 이상과 최선의 해결책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실험을 크게 벌리다가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파들은 인간 조건에 대한 비극적 비전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환상을 안 갖는 겁니다. 그들은 이상보다도 개선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는 거죠. 좌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무슨 변혁, 혁명, 청산, 적폐 이런 이야기를 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보면 그 양말 사고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파들은 환상을 안 가집니다. 인간 조건에 대한 비극적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비극적 비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제약적 비전이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 사회는 못 만든다는 겁니다. 이상보다는 훨씬 더 개선, 개량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좌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끊임없는 사회적 실험을 단행합니다. 주 52시간, 최저임금 급등인 게 다 뭐죠? 소주성 이런 것이 다 사회적 실험인 거죠. 20세기의 비극의 대부분은 이상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좌파들의 주도한 사회적 실험 때문에 되게 발생을 하죠. 좌파와 우파는 인간 본성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들이 꿈꾸는 세상, 실현해야 할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인간 본성의 변화 가능성이나 완벽성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우파의 길을 젊은 날부터 선택한 겁니다. 환상 이런 걸 안 갖고 있는 거죠.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걸 안 꿈꾸는 겁니다. 인간이 본래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 운란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어김없이 그런 시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외의 개입에 의해서 대규모 사회적 실험이 행해질 때는 이 역시 큰 피해를 남길 수밖에 없죠. 소득주도 성장론 이런 것이 아주 전형적인 좌파에 의한 사회적 실험의 대표주자입니다. 생산성이 안 되는데, 지불 여력이 안 되는데, 그런 사회적 실험을 강화해가지고 엄청난 그냥 자영업부 지체의 소기업, 중소기업을 망가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상주의자들, 무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좌파와 좌익들이 사회에 범하는 오류입니다. 물론 그들도 선의에 따라서 그런 걸 시작하죠. 아주 외배적이지 않으면, 사람이 성찰 영역이 뛰어나지 않으면 좌파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과 우파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확실한 것은 사회적 실험을 많이 단행하는 좌파의 길로 어떤 사회가 접어들면 그거는 반드시 가난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체된 사회를 감수해야 됩니다. 기운 빠진 사회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창의성이 고갈되는 사회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의 역동성이 없어지는 사회를 감수해야 됩니다. 꿈이 사라지는 사회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 길로 우리 사회가 자꾸 가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절대 그 좌파와 우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을 위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쉽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좌파 진영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사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본성이라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역사적으로 다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김일성이로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동무들 우리가 다 힘껏 함께 노력해서 흰쌀밥과 고기국을 먹는 사회로 갑시다.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다 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준비할 수 있고 어떤 경우든 간에 좌파의 길로 달려가려고 하는 정치적 집단을 선택해서 안 되고 그렇게 해야 잘못된 그런 체제의 변혁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자식 세대도 이 땅에서 잘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정치가 참 중요합니다. 투표도가 중요하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26일자에 쓸 돈이 없다는 그런 방송을 보고 조니님이 남겼습니다. 조니님 남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내수와 수출을 잽 그리고 퀵쿠크로 기절시키고 부동산 폰지 게임까지 벌렸으니 환율이 폭동하는 어프컷 한방에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저의 시각으로는 내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원화가치는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실물경제 상당히 정통하신 분의 말씀 같습니다. 조니님의 주장은 실물경제의 극심한 침체에 궁극적으로 원화가치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원화가치라는 것은 경제 상황에 대한 모든 결정요인들을 반영한 총체적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조니님의 주장처럼 원화가치가 폭등한다는 것은 상당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 불안 혹은 과도한 상승은 늘 위기의 징후 정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1200원을 기준으로 보면 환율이 훌쩍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라든 1997년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또 올해 한 8월부터 이어진 그런 위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환율을 확인해 보면 1150원에서 60원 정도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니님의 주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실물경제와 지나치게 유리된 그런 주택가격의 상승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일종의 착각이나 착시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환율 폭등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유심하게 들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니님 저는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시게 되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시는 공병호TV처럼 또 개인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새로 출범한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게 공병호 자기경영을 권해주시면 그분들이 거친 인생 항로를 잘 해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